조금 전에 발표된 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 소설가 안이 에르노에게 돌아갔습니다. 1984년 남자의 자리라는 소설로 명성을 얻은 에르노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결혼, 가족의 죽음과 투병 생활을 소설로 옮긴 자전적인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르노는 여성으로는 17번째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순한 열정과 빈 옷장 등이 번역돼 있습니다. 열정과 빈 옷장 등이 번역되었습니다.